아니 젠장 이러시고 아이 죄송합니다 예 어 이거 맞추면 뭐 주노 아 아 우리 누나가 처음 오셔가지고 아 상품 욕심을 예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 그림 대박 예 예 요거 맞추면 거의 이제 방송이 디스와 어 친 그 쌍둥이 쌍둥이 형제라고 보시면 되요еру 맞추면 거의 예 아 아 으 아 ah 위 아 아이고 위 아 아 아 어우 헷갈리라요 아 바로 그거죠 예 여사님이 아니다 아니다 뭐 우드 형님이 맞추십니다 예 신라는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우리 우드 형님 어떻게 맞추셨지 자 혹시 저의 쌍둥이 형이 맞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투 예 E를 의미한 거고요 그리고 X 그리고 I 아기를 이제 I로다가 예 그리고 D 뒷모습이죠 예 X 아 X 보고 아 그림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다 이거님 죄송합니다 예 자 정말 저도 이거를 그리면서 야 이 방송이 디스 거의 니콜이랑 친구를 먹어야 될 정도로 어렵네 이러시구 예 이지엄 유유 이러시구 예 아 키즈로다가 만나게 되고 키즈로다가 이제 박사학이 따라 감사합니다 예 크흐흐흐흐흐